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개그맨 김기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BS 07기 20년을 맞은 막내 김신용입니다. 네 그 옆에 저도 20주년 기념 심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영진입니다. 사실 오늘의 아는형님의 저희가 20주년을 맞아서 동기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인 것도 최초입니다. 대박이죠. 20년만에. 5차 사이 이후에 처음으로는 아는형님 여러분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 또 무슨 게임을 준비하셨다고요? 이거 붙이면 돼요? 네. 아 고르는 거예요? 어렵다. 진룸만 해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어 어렵다. 남자야 여자야? 아 이게. 아 여자야. 여자지. 가수야. 아 근데 왜 누나부터 물어봐. 여자입니까? 예. 나도 여자죠?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입니다. 아 여자예요? 직업이 뭡니까? 아 저기 뭐야. 직업이 여러 개네 이거는. 아 메인꺼 얘기해주기. 메인? 메인을 얘기하자면 어 이분은 MC입니다. 서장훈. 아 여자라고 얘기하자면. 아 여자라고 얘기하자면. 여자. 저희가 이래요. 그냥 운동놉니다. 놀라지 마세요. 예예예. 아 이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 그룹이죠. 그룹. 그룹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맞잖아 직업이. 가수. 가수라고 얘기하면 돼. 가수. 정답 맞춰도 돼요? 아니 설마. 민경우요. 아 여자라고 얘기하자. 정신차려. 어떤 거 왜 그래 정말. 아 심진아. 아 아니야. 가수라고 했잖아. 심진아 가수야. 아 백티어스? 어 이분이 키가 180이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넘지. 어 넘습니다. 연령대가 저보다 어립니까 많습니까? 어 이분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동갑입니까? 아 이거를. 아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이것도 있구요. 아래도 있구요. 사람 맞아? 위로 위도 있구요. 사람이에요. 어 이분은 저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 관련이. 관련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관련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관련이 없고 내 말은 같은 직업군이라서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머리에 있는 분하고 상하고 지금 만나잖아요? 네. 어색합니다. 그럼 너무 많잖아. 아니 방송을 18년 만에 하는데. 아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이 분을 만나면. 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룹이에요? 네 서로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가수고? 네. 그룹? 그 몸매 정도를 알려주세요.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엑스라지. 그럼 지나가 얘기하는 게 낫겠다. 왜?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 정도입니다. 엑스라지고 어깨는 투엑스라지. 어깨는 투엑스라지. 그럴 수 있겠다. 몇 년 정도? 몇 년도 데뷔해요? 얼마 안 됐어요. 이분들? 아주 신선합니다. 유진스. 사이즈가 제일 쉬워. 사이즈. 슈퍼 사이즈야. 슈퍼 사이즈가 아니고. 슈퍼 사이즈 라니. 유진스한테. 아 이제 좀 편했는데. 그럼 막 주시면 돼요. 아 이제 드릴게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의 직업은 뭐야? 희극인이요. 이 사람 직업은요? 본업은 희극인이에요. 네.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아닌 거 같아. 요정이야. 요정이야. 핑클. 요정. 그러니까 개그계의 듀신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혜련. 조혜련. 아니. 근데 그럴만하다. 그럴싸하다. 요정들. 개그계의 요정들. 이분들 데뷔만 합하면 100년이 넘어요. 그냥. 쉽게 주면. 너무 쓰지 마세요. 너무 쓰지 마세요. 너무 쓰지 마세요. 아이고. 세련바이브. 아이고. 너무 써. 고정들이잖아. 너무 쓰지 마세요. 상상도 됐어요. 어떻게 상상도 됐어요. 전애긴 한데 두 분 한 번 해볼까요? 네. 직접적인 거 줄게. 직접적인 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많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친해요. 나랑 어색하다고 했는데. 어색하고요? 진짜요? 뭐 저 원수지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저랑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한 거 같아. 아 그럼 강호동 맞죠? 아니요. 여자하고요. 여자에요? 여자면 국준이? 정답! 와 맞췄어. 어떻게 알았어? 왜 이 국준이 어떻게 알았어? 강호동 말고. 너 심진아가 제일 좋아하는 애야. 심진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애. 아 그래? 아이 참. 아 그 사람이구나. 아 그렇다. 정답! 누구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규. 자 잠깐만. 누구야? 누군데? 자 힌트 드릴게요. 아 안돼. 아이 이 사람 알지. 정답은? 이마룡이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이 잘하네요. 이번 주 토요일 밤 8시 50분. 아는 형님의 김신영. 심진아. 김규. 황영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봄방사수. 음방수사라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